저는 유진이에요. 스티븐 씨는 미국 사람입니까? 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산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사전이에요. 지우개하고 연필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공부해요? 네, 공부해요. 지금 뭐 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자요? 아니요, 안 자요. 여기가 인사동이에요? 네, 여기가 인사동이에요. N 서울타워가 어디에 있어요? 남산에 있어요. 어디에 가요? 우체국에 가요.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 앞에 있어요. 토요일에 뭐 해요? 친구하고 영화를 봐요. 어제 뭐 했어요? 코엑스몰에 갔어요. 친구하고 같이 영화 보고 쇼핑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가 맛있어요? 수박이 맛있어요. 오렌지 좀 주세요. 그리고 사과도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아주 더워요. 오늘도 날씨가 추워요? 네, 춥지만 아주 맑아요.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비가 옵니다.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같이 걸을까요? 네, 좋아요. 무슨 영화를 볼까요? 이 영화를 봐요. 여기가 명동이에요.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이거 스티븐 씨의 책이에요? 네, 제 책이에요. 한국말을 잘해요? 아니요, 잘 못해요.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에 다니세요. 지금 몇 시예요? 세 시 이십 분이에요. 몇 시까지 한국어를 배워요? 아홉 시부터 한 시까지 배워요. 어제 뭐 했어요? 인사동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볼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목이 아파요. 여기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왔어요? 아니요. 스티븐 씨만 왔어요. 같이 농구 할까요? 미안해요. 공부해야 돼요. 시험이 있어요. 요즘 잘 지내지요? 네, 잘 지내요. 지금 뭐 해요? 요리하고 있어요. 주말에 등산 가요? 아니요, 못 가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회의하고 있어서 못 받았어요. 지금 뭐 해요? 일해요? 아니요, 비행기표를 사려고 해요. 학교에서 집까지 가까워요? 아니요, 멀어요. 뭘 사줄까요? 딸기 케이크를 사주세요. 어디로 가세요? 서울대학교로 가주세요. 이 노래를 아세요? 네, 알아요. 어떤 치마가 유행이에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에요. 유진 씨가 입을 거예요? 아니요,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이 구두 예쁘네요. 한 번 신어보세요. 고향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아키라 씨가 여행사에 다녀요. 여행 즐거웠어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또 가고 싶어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바다에 갈 거예요. 아이들이 바다에 가고 싶어해요. 금요일 모임에 올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어요. 7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7시까지 갈게요. 어디에 가요? 영화 보면서 팝콘을 먹을까요? 네, 좋아요.